문화가 산책입니다. 추위를 녹여줄 가슴 따뜻한 전시와 공연 소식이 이번 주에도 다양합니다. 이은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금강미술관이 마련한 새해 첫 기획 전시, 인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창원금강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인간의 삶과 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국내배 작가 30명의 작품 44점이 선보입니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의 신년맞이 기획 전시, 선으로 그린 풍경이 오는 30일까지 유경미술관 2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따뜻한 색감으로 리드미컬한 선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세계적인 작가, 솜삭 차이추치의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와 춤이 어우러지는 공연 심중 소회가 오는 12일 저녁 7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영남 춤의 맥을 잇는 한국 무용가 박경랑 씨를 비롯해, 서도소리의 명인 박정욱 명창 등이 출연해 국악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